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의 계열사 노터스가 장중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HLB 거래동반 7%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들이 HLB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 HLB도 7% 넘게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펼쳐지는 바이오코리아 2022 개막 관련되는 부분 관련주로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대로 보건산업 행사로 진행되는 바이오코리아 2022 이번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됐는데요. 50개국, 700개 기업이 참여하고 1만4천명 정도가 참가한 예상인데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디지털 전환, AI, 빅데이터 관련된 미래형 신산업 육성계획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드리면요. 이게 2022 바이오코리아 관련된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첫날이죠. 하이라이트 관련된 부분들 두 분. 오늘 세션이 맨역항암제, 맨역항암제, 암치료, 새로운 집형, 바이오헬스 산업의 어떤 미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부분, 원격오류, 뭐 이런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되었어요.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HLB 관련되는 기사를 내용을 이제 뭐 좀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 회사들, 업체들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 부분이고 프로그램, 이제 컨퍼런스 1일차 프로그램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역항암제, 암치료, 바이오헬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 뭐 HLB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사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없지만 항상 이제 학회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바이오 종목들에는 이제 수급이 좀 더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이런 부분은 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HLB도 조금 오전장애도 올라가고요. 테라페틱스도 좀 급등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들이 조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약이 오늘 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이 기사도 뭐 새로운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이전에도 계속 좀 나와있던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라이릴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 당뇨병, 인슐린 관련되는 어떤 그 부분들에 집중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 당뇨병 이제 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 이제 인디케이션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이제 비만치료제로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노보노디스크가 뭐 1등이고 일라이릴리가 해외에서는 뭐 글로벌로 한 2등 정도 합니다. 그 보면 GLP-1 계열인데 여기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통 이제 이 1987년도에 미국의 이제 뭐 이 독도마뱀인가요? 거기 이제 타액에서 이제 발견된 단백질을 해서 이제 혈당 억제 물질로 이 GLP,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원제 수용체를 이제 하면 혈당 개선을 하고 인슐린 분비를 뭐 자극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체중 감소 효과도 있더라.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되는 시장 자체가 2027년도까지 30조 이제 뭐 코로나 때 이제 외부활동이 줄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이제 코로나 비만까지 이제 겹치면서 비만치료 시장이 증가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렇게 낯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당뇨병 치료제, 만성질환 치료제 관련된 개발에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GLP-1 치료제, 에피글레나이타이드 이 부분을 이제 비만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HLB 제약은 이제 휴메딕스와 이제 GLP-1 계열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보통 이제 주사제라고 하면 이제 좀 거부반응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속형으로 아 횟수를 좀 줄이는 형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뭐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급여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시장 형성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HLB 제약이 좀 모멘텀이 있더라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계열사죠. 노터스 관련되는 부분 이제 사상 최대의 무상정자. 이 자본인여금 재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8배 한 주당 8주를 주는 이제 이 무상정자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HLB 계열의 영향의 수급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4만원대 초반에 이제 고점들을 한 이제 한 3-4개월 정도 행보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무증 어떤 이슈로 다시 이제 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단기 급등을 지금 3일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는 아 지금 4만원대 이제 초반 정도 가격이 이탈되지 않으면 상승세 흐름이 계속 좀 지속되는데 내일은 이제 노터스 같은 경우가 단기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에도 보면 지금 6만 7백원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죠.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장중에는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시 한 57분에 6만 2천 2백원 이런 부분들이 HLB 계열 관련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었죠. 상한가 있다가 이제 좀 떨어져서 22.68%로 마감했다가 시간에는 이제 3.41%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노터스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원래 이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 유통수가 700만 주 정도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무증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개인들 위주의 어떤 종목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주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시장에는 이제 HLB 종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오늘 오랜만에 지금 한 7% 4월 말에 이제 양봉을 내고 한 6일 정도 조정을 하면서 일단 이제 파라볼릭자에서 이때 추세 전환은 4월 말 양봉이 나오면서 나왔다가 어제 이제 그 파라볼릭자의 어떤 흐름에서 오늘 이제 이 양봉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다시 장중에는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파라볼릭자가. 근데 이제 다시 지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다시 또 이제 변곡점이 나올 어떤 가능성이 있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좁아졌던 볼린저 밴드에서 이 밴드 상방에 이제 부근하는 흐름이 다시 한번 도달했죠. 그래서 4월 말에 좀 기대될 수 있던 부분이 이 밴드를 뚫고 넘어가면 밴드 태깅으로 이제 추세 전환의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거래량이 기대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정했다가 오늘 그거보다 더 큰 거래량으로 3월달 4월달 거래량보다 훨씬 이제 큰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예 이때 정도 수준이죠. 3월달에 이제 이 나노젠의 어떤 이야기가 조금 이제 베트남에서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나왔던 이 정도의 어떤 준환 어떤 거래량이 이제 오늘 좀 나왔기 때문에 자 이어지느냐 여부를 지금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시간에는 한 200원 정도 빠져서 0.65 정도 빠져있는 상태고 공매도는 이제 전일보다 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물에서는 지금 이제 기관들이 3거래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오늘 오랜만에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5.79% 짜리가 지금 나왔죠. 그리고 HLB 제약도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12.97%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양봉이 일단 형성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매직 관점에서도 출연 어떤 양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나왔던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뭐 봐야 됩니다만 일단 오늘 양봉의 의미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양봉이고 시장 하락을 보다도 더 먼저 빠졌던 바이오주들 그래서 바이오주들에서 바닷건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형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어간다 라고 하면 점진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니까 오늘 양봉의 의미들은 이후에 5월 1일 동안에 어떻게 좀 이어가느냐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다음주 수요일까지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는 흐름들 자 5회전을 타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 여부를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향후에 어떤 판단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